면 볶을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부탁하고 올게요, 여러분. 이거 미안한데 면 하나만, 사리면 하나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식은땀 났어, 지금.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애주가TV 참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말이죠. 저번에 제가 만든 야메마라롱샤. 그게 조회수가 3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앵콜 기념으로 마라 전복을 준비했는데요. 저번에 마라롱샤 만들고 남았던 이 소스 하나 준비했고요. 이 전복은 활 전복이에요. 네이버에서 500g에 8천 얼마에 구매했어요. 여러분들 라면에 넣는 동전 전복입니다. 부가적인 해산물은 제가 리뷰하려고 했다가 뭘 해야 될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기다가 같이 한번 볶아버리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리방법은 아시겠지만 야메입니다. 그냥 해먹는 거예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을 한 400에서 500ml 준비했어요. 이거를 그냥 넣어줘요. 하이디라오 마라샹고 소스입니다. 여기 두 개 들어있고요. 5,000원인데 2,500원어치 넣는 거예요. 그냥 넣어버려요, 나. 바글바글 끓고 있는데 바로 여기다가 전복을 때려넣으면 끝납니다. 일단은 두꺼운 키조개부터 이렇게 넣고 제일 안 익는 것들부터 넣자고요. 그다음에 전복. 마라 전복 끝! 15분 정도 조리면 돼요. 초고급 안주가 이렇게 편리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은 전복이랑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가 굉장히 궁금한데 국물관 제대로 들어갔는지 가나 한번 볼게요. 음, 딱 좋아. 짭짤해가지고 이거 찍어 먹었을 때 가장 좋은 소스 같은 그런 느낌의 간이에요. 마라롱샤 때와 다른 점이 뭐냐면 국물 맛이 변했습니다. 조개에서 나오는 그 육수 때문에 감칠맛이 거의 두 배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에요. 전복 한번 먹어볼게요. 과연 여기 들어간 전복이 맛있을지 소스에 듬뿍 찍어가지고 미쳤어요. 참! 새끼 전복이잖아요. 그래갖고 살이 굉장히 부드럽고 내장 원래 비린 거 아시죠? 전복 내장 다 드셔보셨죠? 그 정도의 비림입니다. 그리고 마라샹궈 소스랑 전복이랑 같이 먹으니까 뭐 따로 소스가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밥도둑, 술안주. 식감 장난 아니에요. 자, 이렇게 피조개가 마라샹궈 소스에 이렇게 통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해서 드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저 따라서 해보신 분 있죠? 그거 맛있었죠?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향신료들 잔뜩 묻은 거. 양념이 배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돼요. 이거. 껍질에다가 국물 살짝 넣어서 마시듯이. 제가 전복을 메인으로 했는데요, 여러분. 전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면만 담궈도 맛있다. 소스가 맛있는 거예요. 소스. 진심으로. 이건 진짜 고급 요리예요. 참 참 참! 자, 마라 전복 먹어봤는데요. 무조건 맛있습니다. 이 마라 소스랑 뭘 담가 먹어도 다 맛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꼬마 전복 8,000 얼마에 소스. 2,500원 딱 넣어가지고 만 원 초반대. 요런 느낌을 먹는다? 구매각이죠. 요 정도면 구매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소스 자체가 뭘로도 맛있다? 이걸로 닭도리탕에 먹어도 맛있고 떡볶이 만들어 먹어도 맛있고 이 마라 소스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해보시도 될 만한 요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애주가TV 참 PD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눌렀죠?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